이 경기도 지사는 서울시장선거, 부산시장선거, 대구광역시장선거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겁니다. 결과. 선거 조작을 어떻게 결과했냐. 1960년 3.15 부정선거처럼 사전투표 40%를 미리 뭡니까 투표하며 집어넣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냥 전산으로 조작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는 할 수 있는 한 투입하고 할 수 없으면 투입 못하면 그냥 그걸로 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후보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테니까 지방선거에서는. 막 쑤셔 넣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표수 맞지 않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투표함에 있는 투표자하고 별개 문제니까 그냥 전산으로 딱 해서 뭡니까? A 당선 B 낙선 A 천표 B 오백표 발표 딱 끝나는 겁니다. A, B가 여러분들 감히 선간에 못 되듭니다. 앞으로 여러분 정치 알려고 하면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 조작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조작하고 총 득표수가 후보별 총 득표수가 사전 득표수 플러스 당일 득표수이기 때문에 당일 득표수도 조작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상대적으로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득표수를 전산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차익값입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익값이 0을 중심으로 해서 1에서 2에서 3 정도로 작은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차익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좌우대칭의 특징이 나오고 특정당은 모두 다 플러스값이 나오고 또 특정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값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지사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실시된 경기도 지사선거를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것이 경기도 지사의 차익값 이꼴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경기도에는 4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민주당이 플러스값이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한 곳 예외를 빼고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죠? 예 이게 다 플러스값이 마이너스값이 국민의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은 성률기준으로 보면 42대 제로입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민주당은 백전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눈치를 봤던지 좀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바로 차익값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값이 큽니다. 뚱뚱합니다. 그런데 좌우대칭구조입니다. 그때도 민주당은 항상 불렀습니다.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42개의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가장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저는 의심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조작규모가 꽤 큽니다. 가평군 4.1% 양평군 4.9% 연천군 4.7% 조심스러운 조작을 했지만 제 눈에는 그냥 아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조작을 했구나 경기도지사가 되는데 그런데 조작은 조작인데 좀 조심스러운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판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강한 것은 우편 투표를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심중을 굳힐 수가 있습니다. 우편 투표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화성시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다 여러분들 바로 민주당은 승리를 합니다.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하성시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다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이 낮습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좌우가 거의 여러분 유사한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지사선거에서 42개의 기초다치단체장 가운데서 민주당은 41곳에서 성공을 하게 되고 한 곳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편 투표는 조작이 관내 사전 투표보다 심합니다. 이렇게 심합니다. 가평군 8.8% 이거는 미친 숫자입니다. 양평군 5.7% 이거는 도란 숫자입니다. 연천군 8.5% 이거는 마시간 숫자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은 바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바로 사전 투표 조작이 경기도 지사선거에서 광범위하게 실천에 옮겨졌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보시죠. 안경을 조금. 그냥 이렇게 딱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조작을 하지 않았구나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작을 했다고 보고 이번에 정말 소위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3구 대통령선거 정말 이번에 부정선거가 말끔히 해결되면 크게 역할을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소위 재야 전문가로서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하는 1등 공신인 분하고 한 분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든 그래프를 아무 대가 없이 그려가지 않게 제공한 신민 D님이 크게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재야 전문가가 추정치를 냅니다. 김은혜 후보가 10만 표 정도의 격차를 냈다. 여기 10만 표 격차가 났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사전투표가 조작이 심하게 된 소위 가짜 득표수다. 그것에 의하면 8,913표 차이로 김동영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원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사전 득표수를 모두 다 원상복귀시켜가지고 결과를 추정해보니까 김동영과 김은혜 사이에 김은혜가 11만 7,488표 순수하게 10만 8,575표 차이로 승리한 것 같다. 이런 추정치를 찾아냅니다. 이 추정치는 사전투표 조작률 기준으로 해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5.8%를 김동영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리고 김은혜 후보와 군소정당에게서 5.8% 정도를 빼앗는 그런 플러스 5.8 마이너스 5.8로 해가지고 총 조작 투표수는 6만 2,222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여러분들 김동영 후보에게 6만 2,225표를 밀어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6만 2,222표를 빼앗고 한쪽에는 6만 2,222표를 대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뭡니까? 6만 2,222표 곱하기 2 12만 4,444표의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야 전문가가 경기도지사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추정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가는 그런 작업을 벌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경기도지사선거의 부정선거 여부를 우리가 접근하는 데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테이블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11.6%를 조작한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총 16만 2,222표 정도를 밀어준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뭐죠? 하늘에서 쭉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역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42개의 경기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몇 표씩을 훔쳤느냐 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분들 추정치를 한번 추정해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위에서 접근해가지고 위에서 접근해가지고 6만 2,222표를 여러분 대해줬고 김은혜와 김동령 사이에는 10만 표로 김은혜가 승리했다. 위에서 접근해가지고 이 정도를 찾아낸 겁니다. 그럼 밑에서 성남시 중원군 무슨 뭐 예를 들면 분당구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몇 표 정도를 훔쳤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차이값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표를 훔쳤기 때문에 그 밑에 경기도 산하의 42개의 기초자치단체장에서도 다 뭡니까? 조작 흔적들이 다 관찰됩니다. 이것도 역시 차이값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사전투표에서 이루어졌으면 0값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다 중첩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영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영시, 경기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하나의 신영시, 더불어민주당은 19개 동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 보다 더 큽니다. 국민의힘당은 모두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 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시영시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몇 표 정도를 도독질했냐? 이건 다음 작업인데 그냥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시영시로 가보니까 시영시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파주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도 다 똑같습니다. 파주시에 17개의 은면동에서 모두 다 민주당은 승리를 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것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값을 중심으로 멀찌감치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 플러스값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17개 은면동에서 다 패배합니다. 멀찌감치 뭡니까? 마이너스값으로 떨어져 놓은 겁니다. 봉오리가 두 개인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100%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경기, 파주 여러분들 뭐죠? 용인수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42개 그림을 그려보면 다 같을 겁니다. 용인시 수지구에서도 8개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영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에 승리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당은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과학적 발견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일체 아닙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에 침묵하고 이런 것을 외면하고 이런 사실과 진실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다 화가 있을 겁니다. 세월은 흐르고 진실은 밝혀지게 됩니다. 세월은 흐르고 누가 사실 쪽에 섰는지가 밝혀지게 될 겁니다. 세월은 가고 누가 여러분 악과 타협했는지 누가 정의와 타협했는지가 여러분들 다 밝혀질 겁니다. 젊은 이준석이가 아무리 날뛰더라도 세월은 가고 사실과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계 출신들의 이름들 하태경이 아무리 이름날뛰고 국민의힘 내부에 뭡니까 부정승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더라도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분명히 다 기록이 되고 그는 분명히 화를 입을 겁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여러분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선거결과 데이터는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수, 저연수가 아닙니다.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무작위수가 아닙니다. 특정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공수, 조작수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데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조작된 겁니다. 그럼 그 숫자를 만든 공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 숫자를 만든 공장을 저는 뭐라고 보느냐.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 조작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6월 1일 지방선거의 그 숫자 더미를 일반인들 눈에 대해서는 감이 도저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즘에는 컴퓨터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숫자의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그 패턴이 딱 찾아내면 뭐가 나옵니까? 숫자를 만들어내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내는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제조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뭡니까? 제작한 공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경기도 지사선거에서 후보별 사전 득표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 단위별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서 만들어낸 숫자 맨 메이드 넘버다는 거죠. 후보별 사전 득표수 역시 만들어낸 숫자다. 만들어낸 숫자라는 것은 뭘 이용해서 만들어냈냐. 뭘 가동해서 만들어냈냐. 어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냐만 찾아내게 되면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 지사선거에서 후보별 사전 득표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 단위별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서 만들어낸 숫자 맨 메이드 넘버입니다. 그러면 그 소위 숫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을 겁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공식이 있을 겁니다. 그 숫자를 만든 뭡니까? 방정식을 찾아내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작된 사전 득표수를 만들어낸 사용된 조작 프로그램 일명 조작 공식, 일명 조작 방정식, 일명 조작 공장을 찾아내는데 제야 전문가가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바로 조작 공장을 찾아내게 되면 그 조작 공장에서 경기도 지사 선거도 만들어내고 서울시장 선거도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 조작 공장에서 별 거 다 만들어낸 겁니다. 구청장 선거도 만들어내고 광역시 의회에 뭡니까? 의원들 선거 결과 데이터도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 공장이 숨어있는 겁니다. 그 소위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 조작 공장에서 숫자를 막 만들어낸 겁니다. 경기도 지사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나오고 서울시장 선거 데이터가 나오고 부산광역시 시장 선거 데이터가 나오고 대구광역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나오고 서울구청장 선거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전모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방법을 썼습니까? 그들이 이번에는 아주 원시적이고 조악하고 간단 명료한 방법을 썼습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에게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 20%, 30%, 강용석 같은 경우는 50%를 뺏어가지고 누구와 함께 줍니까?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밀어주는 겁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조작조악한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공식과 조작방정식과 조작공장을 사용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해먹은 겁니다. 표를 도독질한 겁니다. 표를 절도한 겁니다. 전국에서 다 절도를 한 겁니다. 윤석열이 표를 다 가져간 겁니다. 이재명이가. 강용석이 표를 다 가져간 겁니다. 김동령이가. 김원혜 표를 다 가져간 겁니다. 누가? 김동령이가.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오시오니 표를 다 여러분들 가져간 겁니다. 누가? 송영길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소위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상수값입니다. 경쟁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동레벨마다 빼앗아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레벨에서 다 구청시 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동레벨마다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절대 민주당이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레벨마다 이런 조작을 해놓으니까 용인시 수지구 여덟 개 동이 있습니다. 동레벨마다 김은혜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김동령이가 그냥 먹은 겁니다. 동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얹어주니까. 김은혜는 항상 패배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빼앗기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오냐. 파주시에는 17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동레벨별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파주시에 김은혜가 받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금촌 3동에서 이런 받은 표가 100표면 10% 빼앗는 겁니다. 10표를 김동령이 함께 주는 겁니다. 금촌 2동에서는 김은혜가 200표 사전투표 득표를 했으면 여러분들 10%, 20표를 뭡니까? 김동령이 함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당은 동레벨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당은 모두 다 플러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동레벨마다 표를 빼앗기 때문에 동레벨마다 표를 빼앗는 겁니다. 동레벨마다. 전체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동레벨마다 빼앗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경기도 시흥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여러분 경기도 시흥시가 지금 몇 개가 돼 있습니까? 19개 동이 있습니다. 19개 동. 19개 동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19개 동마다 뭡니까? 김은혜가 동마다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다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령이는 백전백승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에 표를 얹어주니까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은혜는 여러분 빼앗으니까 빼앗기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무지막지한 절음 조작이 성행되는데 불구하고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난 후에 3개월까지 단 한마디도 선거 부정 문제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구하고 강아지 끌고 다니는 일에 바쁩니다.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기본적으로 내란 범입니다. 내란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특정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투표자들이 던진 선거 데이터는 무작위수, 천방지축인 랜덤 남버입니다. 그것은 전혀 규칙성을 찾을 수 없는 지멋대로 여러분들 바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수와 근본적으로 다른 일정한 규칙과 패턴과 좌우대칭 등을 갖고 있는 바로 맨 메이드 넘버스,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작한 기술 여러분들 바로 선거 데이터가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지난 5년 동안 가짜 숫자로 선거 결과가 결정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 플러스 정상적인 당일투표지 이 꼴이 총 득표수가 됩니다. 득표수가 선출직 공직자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작된 값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들어가서 보시는 모든 선거 결과가 뭡니까? 조작된 겁니다. 2017년부터.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내란범들입니다. 내란제를 범한 범법자들입니다. 이들은 특정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마다 지난 5년 동안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숫자를 만들어서 당락에 이용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훔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김은혜와 강용석은 선거 무효소송에 나서야 됩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당락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우리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생이란 것이 낙은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권력을 잡고 폼을 잡지만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그냥 잠시 피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익과 당선과 낙선을 넘어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기 때문에 아이들 세대를 생각했으라도 부정선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속한 김은혜 후보는 엄청나게 주변 사람들이 다 방해를 하기 때문에 쉽게 나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진태 씨도 4.15 총선에 나서지 않았고 나경훈 씨도 나서지 않았고 지상욱 씨도 나서지 않았고 오세훈 씨도 나서지 않았고 이은주도 나서지 않았고 모두가 다 나서지 않은 겁니다. 유일하게 모든 총탄을 맞고 있는 사람이 민경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제가 무슨 사적 이익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고 나라가 불쌍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 새끼들한테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돌아가서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이 되는 그런 노예화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물려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김은혜 후보하고 강용수 후보가 재검표에 나서야 되는데 김은혜 후보가 힘들다고 하면 강용수 후보가 이번에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가지고 재검표를 신청하고 투표함들을 다 조축한 시간 내에 다 증거 보존을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뭡니까? 42개 지자체에게름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통과를 한다고 전체 표를 소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악을. 제가 여러분들 청년기에는 나라가 한참 성장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려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참 세상 앞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듯이 제가 무슨 이렇게 부정선거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고함을 치고 할 그런 일이 세상에 있으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비겁함으로 일관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나라에 실현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적인 이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병호TV는 채널 성장이 거의 2년 동안 다 중지가 됐습니다. 성급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나 그것도 다 내려놓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체 과장을 하지 않고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왜 강용석과 김원회가 나서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기도지사의 선거전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방의 생업을 영위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뭡니까? 전산 조작을 밟기 위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제공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항상 민초들이 여러분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층인 겁니다. 여러분 우선 첫번째